안녕하세요 게임찍목 전문 겜노인 입니다. 오늘 제가 찍목할 게임 스타우션 레컨드 스토리 R 입니다. 리부트 된 작품이 아니라 리메이크 된 거에요. 원작을 3d 그래픽화 시켜 가지고 전해보다 훨씬 이제 태련된 느낌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색들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편의성을 대폭 높여서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 딱 1시간 쓰다가 있는 찍목 플레이에서 한번 달려 볼게요. 아 지금 주인공 레나 입니다. 기본이 걷는 동작이에요.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이게 사실 이제 그 이벤트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을 찾을 때 기존에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을 한사람으로써 예전에 이제 1998년도에 이제 베닉스에서 출시를 했죠. 플레이스테이션 1 으로 나왔습니다. 무려 1 이에요. 지금 플스 5 구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아직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한 그릇 따위가 없는 그죠 그 일명 어 보따리의 시대였죠 보따리의 시대 그 보따리상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예전에는 지금은 정식 유통이 기본 이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그 일본을 잘하는 상인 아저씨들이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 뭐 괜찮게 나온 게임이라 이런걸 좀 사요 그래서 여기 와 가지고 웃돈을 붙여 가지고 파는 시기였습니다. 심볼에 나오면 전투 그 그런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장비 세팅 좀 하고 너클 자 잉트 증가 아머 레더아머가 증가하는 거고 오케 공격력은 좋아졌고 실도 없고 네 악세사린 당연히 어 썬라이드링 있네 야 이거 옛날에 알아볼 수가 없었어 하하하하 자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그걸 해서 이제 그때 당시 파이널 판타지 뭐 세븐이 슈퍼패미콤으로 나왔던 아 식스가 그 슈퍼패미콤으로 나온 게 13만원 막 이랬거든요. 한번 싸워볼까요? 백어택입니다 백어택입니다 자 일반 공격은 동그라미에요 좋았어요 오케이 자스트 카운트 오 패링이 있네요 하하하하 주인공의 엄청난 방력있는 후려치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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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년 그때는 이제 지방에 있는 동네까지도 플레이스테이션이 뭔지 다 알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확대가 된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따리상이 정말 한번 가면은 천만원치를 질모 메고 오는거에요 그 사람 한 세명 끌고 가서요 그때는 이제 막 그런게 막 어떻게 보면 당연했어요 빠세이 얘 왜 이렇게 세죠? 아 그리고 오토모드도 있어요 전부 맡긴다고 해서 자동으로 싸우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덕이 남코가 출시하고 있는 클래식한 RPG 시리즈 특히 스퀘어 엔니스에서 나오고 있는 시리즈들은 편의성을 굉장히 높였죠 예전처럼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한번 자동으로 한번 시켜볼까요? 야! 전부 맡긴다 뭐 안하는데? 빠세이 빠세이 이게 뭐 해갖고 전부 맡긴다 해서 뭐 이렇게 옵션은 분산이나 이런거 눌러야 되나봐요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다보니까 좋아요 예전에는 이 전투 하나하나가 빡셌습니다 시간이 팍팍 들어가는 전투들이 많았죠 위쪽에 어우 그리고 그래픽이 아주 좋아요 왜냐면 지금 이 그 앞에 저는 이제 초반 플레이 영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다가 있는 찍목플레이로 주요 작품들은 1시간 정도를 플레이를 합니다 그 그래서 가능하면은 첫 플레이 영상 이 게임의 첫 플레이 영상을 보고 돌아오신 후에 수다가 있는 찍목플레이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지금 이제 레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지금 이 왕국 자체가 어떤 떨어진 운석 하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어요 멸망을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보면은 이국의 나라에 옷을 입은 비색검을 든 라이트 오브 아 소드 오브 라이트죠 그런 이제 전설이 있었어요 그 전설은 이제 전설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 나온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우 지따네는 이제 큰 발견했다고 오이에 해갖고 엄마하고 촌장한테 막 이렇게 소위 말하면 난리를 친 거예요 와우 드디어 발견했다고 근데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태곤도 없다고 하니까 이런거 이런것도 배속으로 조금 넘길 수 있습니다 스토리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 스타우션이 최근의 작품들은 솔직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전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된 부분이 많지만 스토리 자체에 대한 완성도가 기대에 비해서 조금 네 좀 원래 스타우션의 3G의 공통점은 우주의 어떤 행성에 도착해서 그 행성에서 어떤 벌어지는 이야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그 굉장히 다민족 다문화의 어떤 느낌에 그게 안에서 이제 전설 같은 걸 담아가지고 용사식으로 풀어내는 작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죠 평평한 사람이어도 새로운 세계 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계물의 전철 그 앞전에 이제 확대되기 전에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어떤 행성으로 간 주인공들이 용사가 되고 그 행성을 구해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인연을 만들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다음에 이야기를 이끌어가는게 스타옵션 시리즈의 특징입니다 신기하리만큼 요새는 잘 그러지 않죠 요새는 그냥 이 세계로 바로 가니까 그냥 뭐 그 트럭에 팍 박으면 이 세계를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이 세계를 그냥 약 먹고 자면 이 세계를 VR 게임하면 이 세계를 확 들어가잖아요 흐흐흫 흐흫 흐흫 자 에나가 사과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제 그런 보따리상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은 보따리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플레이스테이션이 이제 복사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보따리상이 많이 줄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정품을 이제 들고 가는 사람들이 아 요거를 오토로 해봐야겠다 그 정품을 안 사는 사람이 늘기 시작한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보따리상도 굳이 넘어가서 좋은 거 살 필요 없이 그 그때 당시 이제 인쇄용 이미지 같은 것도 심지어 일본 업자들이 팔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프린트물 같은 거 뭐 이렇게 원본물 있잖아요 그런 거를 뒤로 빼돌려 가지고 그런 거를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안이나 이런 거를 구해 가지고 뭐 당연히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PC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니까 그래서 그런 걸 구해 가지고 암암리에 이제 그걸 프린트 이쁜 종이에다 조금 이렇게 뽑거나 아니면 허접한 그 A4 용지 같은 거에다 그냥 찍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찍어 가지고 프린트해서 그걸 넣어 가지고 이제 CD 그냥 케이스에다가만 넣어서 막 주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이제 대복불의 시대가 이제 그때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세컨드 R이나 이런 애 이제 98년도 작품이니까요 그때 당시 플레이스테이션의 96년도 이후부터는 복제 문화가 너무 심해서 사실상 정상적으로 어떤 디스크를 사서 즐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2003년이었나요 2002년이었죠 2002년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2가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되면서 복사 문화 대신 정품을 써야 되는 게 이제 우리도 이제 콘솔 게임을 정식 유통해요 라는 부분이 나가서 한동안 업자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한글화 패키지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복사 문화가 또 시작되죠 플스는 더 심했죠 그래서 업체들이 현지화를 포기하는 사태가 떨어졌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조금 힘든 시기가 왔다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3로 가면서 복사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물론 그 사이에 엑스박스도 고생하고 뭐 많이 고생하죠 뭐 뭐 닌텐도 DS 이런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DS는 누가 정품 주고 삽니까 닌텐도웍스만 그렇게 샀죠 하하하하하하 슈퍼마리오 모라더우스 첫 번째하고 테트리스 정도 남자랍니다 얘 17살입니다 17살에 너클 깡패라니 생긴 건 마습사같이 생겨서 그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때 세컨드알을 만났습니다 아쉽게도 정품을 파는 동네가 없었어요 그때는 모르고 샀으니까 뭐 뭐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그때 진짜 모르고 샀어요 그냥 그렇게 원래 그렇게 원래 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거 밖에는 살 방법이 없었거든요 일본어 강화라 이랬어야 되니깐요 뭐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구요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정품 다 사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자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그때 이제 만났던 이 게임의 인상은 굉장히 좋았어요 98년도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플레이스테이션의 이제 끝물 때입니다 끝물 때 아주 명작들이 막 대거 쏟아지죠 드디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의 성능을 아주 제대로 어? 누구야?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늘면서 게임이 정말 양질의 게임들은 부진장하게 많이 쏟아집니다 진짜 1년에 200개 이상이 나와요 오 앨런이군요 근데 이제 200개 이상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차세대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2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명작들 일부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계기들이 좀 있었어요 어? 아 이 작품은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이 작품은 대성공을 버튼 작품중의 하나입니다 그 그 역시 골치아픈 17살하고 결혼하고 정신차련나 그 당시에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제 결혼의 얘기를 하고 제가 당황했어요 어쨌든 그때는 이 작품을 즐기면서 이 작품이 무슨 얘긴지 거의 몰랐습니다 아 강제결혼인가요? 아까 그 너클 파워로 날려버린다. 그죠. 결혼을 왜 합니까. 정신병작은요. 지금 같으면 총 맞습니다. 스토킹으로 잡혀가다. 어쨌든 그 98년도에 그 수많은 명작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 스타부션 더 세컨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그 고전 게임에도 이거는 이미 플레이를 해놓은 걸 올렸는데 비교 영상도 하나 준비를 해놨어요. 간단하게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실력이 좋지는 않다보니까 뭐죠? 변태같은 얘기라며? 그래서 스타옥션 이후에도 시리즈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사실 전성기의 마지막 작품은 사실상 제가 봤때는 2편하고 3편이에요. 2편이 전성기를 만들고 3편에서 그래도 괜찮아.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시리즈가 늦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확장팩이나 여러가지 복잡한 사연들이 생겨서 뭐 그러다보니까 성과가 안나옵니다. 생각보다 안나와서 오히려 2008년도에 세컨드 스토리가 다시 PSP로 이식돼요.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이죠. 포터블로 이식되고 그 이후에 이제 2015년에 플레이스테이션 3, 플레이스테이션 4였나요? 그 다음에 비타. 요렇게 또 이식되죠. 그러니까 결국 앞전에 있는 여러 작품들 사이에서도 결국 이 세컨드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특히 전성기를 만드는 그 스토리와 어떤 게임의 재미의 완성도. 특히 액션학휘지라는 어떤 장르 부분에서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거는 헬즈 오브 시리즈와 맞먹을 정도 굉장히 큰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이중에서 스타우션 중에서도 세컨드 스토리 이 작품을 진짜 좋아하죠. 시리즈상 보면 2편이라는 얘기는 안나오지만 대부분 편하게 2편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스퀘어 애닉스도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이제 리메이크를 한 형태의 게임. 당연히 요걸 골랐겠죠.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절. 이제 뭐 따님을 데려가는데 엄마한테 성질을 내는 정신병자 앨런입니다. 그땐 이런 얘기인지도 몰랐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명분판 일본판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선수히 따르는 걸 보면 뭐 힘이나 뭐가 있겠죠. 손장입니다. 레나가 불쌍하군요.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정말 많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었고 했는데 이때 이제 그 분위기가 한번 살짝 넘어가는 과정이 이제 게임 큐브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2하고 경쟁하면서 뭐 이제 좀 복잡해지죠. 엑스박스는 뭐 사실상 망하구요. 엑스박스 369은 북미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그렇게 큰 성공은 못 거뒀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럭저럭이었습니다. 초반에 나온 뭐 닌자 가이덴 뭐 이런 게임들은 굉장히 성과가 좋았죠. 하지만 대부분 뭐 그렇게 판매량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엑스박스 같은 경우 엑스박스 그 첫 번째 기존 같은 경우는 에물레이터로 거의 사기급의 성능을 발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헤일로 아니면 에물레이터를 쓰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저도 좀 썼었습니다. 아니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돌아가느냐 잘 돌아왔지. 자 보물상자. 텔리즈먼. 여기에 만약에 텔리즈먼 이런게 지금 이 게임이 재밌는게 아이템 이제 장비 같은게 있으면은 자 이거 어떤게 올라가지? 오케이. 그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만약에 무기 같은 경우라면 자동으로 교체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는 원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래 일본 RPG는 남의 집 다 뒤지는게 시작입니다. 필요없어요. 보물을 다 찾아야됩니다. 딱 털어야됩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건 제껍니다. 오케이. 필요없습니다. 다 엽니다. 벌컥벌컥. 다 펴우네 치고는 너무 활발하게 뛰어다니는데? 안 그래요?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뭐 동상이군요? 아 이게 그래픽 정말 좋아졌어요. 자 나가 봅시다. 바른 출구? 오케이. 창문? 아 이제 공격적으로 게임 이야기로 돌아가자구요. 그럴거 같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게임을 진짜 재밌게 하긴 했지만 기억이 잘 안나요. 전투 말고는 대부분 진행이 잘 안되니까. 왜냐면 이야기를 읽을 수가 없으니깐요.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죠. 뭐야. 오. 신기한데? 기억이 안나요. 저도 사실 옛날 때부터 찍먹을 굉장히 많이 한 편이에요. 그니까 아마 저번에 이제 제 생방들 제 생방이나 아니면은 저의 그 수사가 있는 찍먹플레이 관련된 영상들이나 고정게임들 많이 보시면은 아마 아실텐데 정말 이제 막 별의별 게임을 많이 했죠. 그니까 저는 뭐 나름 뭐 슈퍼컴보이 뭐 현대컴보이 뭐 페미컴 뭐 NES 뭐 메가드라이브 그 다음에 세가시스템 그 우리식으로 치면 컴보이었나요? 겜보이 겜보이 그거부터 시작해서 막 이제 그런 것들을 두루구두루 거치고 심지어 중간에는 진짜 작가니였어요. 3DO는 저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커요. 그리고 게임이 너무 저는 뒤에 식탁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왜 자꾸 처음부터 다시죠? 다시에요. 처음부터 다시에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그때 PC게임에도 빠져가지고 PC게임 저는 기회가 되면은 도스게임도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소장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패키지로는 소장을 못합니다. 이미 제가 한번 망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도스게임들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도 또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영상화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채널을 운영하는 어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그런 아카이브 유튜브에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느꼈던 감정이나 제가 어떤 했던 경험들을 기록해 기록해두고 싶다? 아마 이런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찍먹 컨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보면 이렇게 반가운 게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참 재밌더라고요. 한번 붙어볼까 니들 야 이건 이정도 무쌍인데 다 죽었어 빠스 어 자 버스 버스 오 아 전투 재밌어요 아 그리고 저렇게 싱그러운 표정을 지지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람을 동물하고 같이 4명을 팼는데 게임은 솔직히 말하면 원작도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원작 특히 대각선 후레기라고 치사한 기술이 있어요 비비기인데 대각선으로 비비면은 이게 안맞고 100점 100승을 할 수 있습니다 어? 연승이에요 무서운게 없는거죠 그녀는 최강입니다 에거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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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디어 처음 맞았어요? 뭐라는거야? 우와! 썸머솔트 맞았구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게임들을 만나면 저도 할말이 많잖아요 물론 불법복제 쓴건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부러웠어요 막 그 친구들 중에 부자가 한 명 있었어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일본 출장도 막 갔다오고 하네요 그래서 걔한테 부탁해서 굿즈나 이런거 좀 사다 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진짜 몰라 근데 그 친구가 갔다오면은 그 친구때문에 3G5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가지 게임기들 드림캐스트? 뭐 이런걸 다 썼죠 그 친구가 이제 갔다오면은 그 때는 정품을 사오는데 그 때 그 친구가 저한테 하나를 제가 돈주면 한 10만원을 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타이틀 하나 하고 자기가 이제 뭐 하나 사다 줘요 선물이라고 갔다왔다고 아우 너무 고맙죠 좋은 친구였어요 지금은 만날 수 있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사다 줄때가 아니면은 저거 살때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 도터리사랑 아저씨들하고도 친해가지고 그 동네게임매장 있잖아요 동네게임매장 이거 한번 피해볼까요? 후야! 와! 후야! 오이쉬 오이쉬 와 역시 역시 피해거짓이라 이런 게임들을 많이 하면 스페링의 황태자가 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모드가 그렇게 되는거에요 이제 그때 했는데도 그 아저씨들도 가능하면은 자기들도 정품은 이렇게 DP를 해놓거든요 물론 정품이라고 해봤자 일본에서 그냥 사온 보따리지만 그 DP 해놓은 것도 사지 말라고 해요 아휴 그냥 복장 쓰세요 뭐 정품 뭐 왜 삽니까 그거 그냥 한장에 한 9천원 정도로 그냥 사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였을까요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우 뭐야 왜 나 마신거야 후! 빼같애 이제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었죠 살 수도 없고 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뭐였죠? 그때 당시 게임기 제가 샀을 때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샀을 때 얼마를 됐냐면 가격이 좀 비쌌는데 30 얼마인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야 야 어이씨 공격 피하려고 했는데 그냥 웃더니 그냥 10만원 정도 붙었던 것 같아요 기기는 어떻게 복사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기하고 주변기기 뭐 특히 이제 건 컨트롤러 타임 크라이스테이션 와 대박 재밌었죠 그러니까 그런거 살때는 어쩔 수 없이 방행전품 쓰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이제 약간 중세컨 주변기기 퍼스트 파트 말고 그런거 중에 보면은 그래도 좀 저렴한 친구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보타리 상이 요건 손에 감각이 좀 안좋지만은 좀 크기도 안맞지만 요거 한 3만원 싸 하하하하 근데 건 컨트롤러 막 9만원 했거든요 두개 사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쌍고총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지금 회복 좀 해야되나 오 다 차있네 혼자 체력이 다 찼데 그래가지고 그 그렇게 게임 라이프를 계속 갖고 왔었죠 참 독특한 시대였어요 물론 그 독특한 시대가 있어서 지금의 어떤 이제 그 방식 유통이라는 어떤 개념이 좀 많이 생겼죠 그 아 물론 뭐 최근 같은 경우 요즘 같은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돌복 복사를 써야될 이유가 전혀 없죠 뭐 저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구독하는 서비스가 기본적으로는 게임패스하고 플레이스테이션 그 디지털 디럭스에요 가장 등급 높은거 그 다음에 그 유튜브 프리미엄 그 정도는 일단 하고 있죠 진짜 블루베리 색탑이죠 재료인가봐요 저 내려가고 밑에 밑에까지 싹 긁고 와야겠네요 누가 봐도 세이브 포인트가 있다는건 보스가 나온다는 얘기니까요 밑에를 조지고 가야죠 아니요 전도 잘 만들었죠 트레임도 너무 부드러워서 그 아 근데 실제로 그 그 원작의 전투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특히 대각선 흐르기도 좋지만은 옛날에 이스 보면 공격 포인트 빗나서 약간 대각으로 때리는 그것처럼 할 수 있는데 재밌는게 많아요 그리고 스킬이나 이런것도 자동으로 막 나가는 요소나 여러가지가 있어서 당시에는 조금 그 우리가 이제 파이널 판타지 7을 어떻게 보면 천재방식의 어떤 기초로 많이 보는데 그 거기에서 좀 벗어난 저는 개인적으로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 같은 아니면 테일즈 오브 판타지 같은 작품을 더 좋아했거든요 전투가 액션이잖아요 근데 그런 액션에서 어떻게 보면 진화된 액션이었죠 공간이 이렇게 하고 어 때리고 빠세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근데 프레임이 60으로 확 늘어나니까 너무 부드러워서 제가 약간 감탄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건 사세요 아 정말 스토리 좋아요 저는 오히려 3,4,5 막 가면서 왜 스토리가 잇따로 되고 있지 라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압 오 이압 어디 이압 어디 오 오 점프한 애를 보중공격 약간 견제기록 그냥 끊어냈어요 어쩐게요 우물상자 다 먹고 가야 정상이죠 어클럽 이렇게 나와요 익힘 위저드라고 해서 레나의 장비나 누구의 장비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 예? 하면 이제 방어력이 높아지는거죠 요런 시스템이 원작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당시에 그 원작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RPG라는 이 턴지 RPG에 대해서 정말 약간 한 차원 앞서나간? 이 정도의 편이에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멋진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작도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사실 즐기기 좀 어렵죠 지금은 작품을 사고 싶어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울거에요 하지만은 뭐 그게 아니더라도 기회가 된다면은 뭐 이렇게 아예 요 요걸 사서 좀 즐겨보시는 것도 좋고 진짜 원작을 한번 찾아서 즐겨보시는 것도 막히지는 않을 겁니다 재밌어요 어 오히려 그 그니까 판방식에 약간 조금 많이 좀 뭐라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아야 되죠? 그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에요 어 누가 봐도 변태스러운 플레이를 하려고 구물상자가 보이는데 오 오 당연히 싫죠 잡혀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잡혀와요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미쳤나봐요 얘도 얘도 정신병자군요 뱀파이어가 있나? 씁 뱀파이어는 아니고 뭔가 그죠? 뭔가 무슨 힘을 받은건데 왜냐면 이거 전에 스토리를 스토리가 좋은건 나중에 읽어서 알았어요 하하하하 그 위키트리에서 정의된 내용을 읽어서 알았어요 아 이거군요 이게 이제 그 떨어지는 우석이죠 우석에서 이렇게 나온 파편 중에 하나를 가져갔나보네요 무슨 결혼식을 이렇게 변태스럽게 합니까? 자 주인공 두번째 더블 히어로 시퇴 날 오지마 가까이 오면 돌 던진다 그니까 이 게임은 두번 해야됩니다 그래서 클로드 시점으로 플레이를 하거나 레나 시점으로 플레이를 해서 엔딩까지 보면은 모든 이야기가 아 그러면 내가 잡혀있는 동안 레나가 잡혀있는 동안 클로드가 뭘 했고 왜 클로드가 여기에 찾아오는지를 알 수 있게 되요 옛날에 바이오하자드 2 제핑 시스템 같습니다 대신 아이템 막 쓰고 가면은 다음에 고생하죠 하하하하하하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상한 결혼식이 어딨어 이 야 이 변태같은 놈아 어 일방적? 틀렸어 아 이런 사람은 대부분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하는 가장 큰 욕 중에 하나죠 생각해보니까 아닌거야 사랑하기 제문 으이 에 에 에 이제 스스로도 이제 약간 정신병자되는거죠 아브나잇 투다닥 풀어가지고 발도 풀어줘라 빨랑 하하하하하하 어이구 뭐야 아이고 진짜 떨어졌어요 어 뭐야 무기로 두고 이거 귀여워요 죽여버려야겠어요 귀여우면 귀여운만큼의 대가를 오케이 필요없어요 저는 레나로 갑니다 기본은 빼가뜨리죠 빼가뜨리죠 하하하하 흐헠 클로드는 죽고 흐헤헙 하하하하 클로드를 미끼로 하하하핰 뺄어택으로 레나스 하하하하 두명의 남자를 재활했습니다 아우 감동적이에요 하하하하 크 흠 클로드따이 필요없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레나가 짱입니다 클로드는 미끼에요. 어? 남자 따위! 진짜 코미디였어요. 예전에 Tales of Destiny나 Tales of Fantasy에서 보면 사실상 이렇게 그 도둑 캐릭터가 아니면 상대방이 뒤로 넘어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게임은 그냥 뒤가 열리잖아요. 바로. 그리고 난타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빼고태고 빼고태 브레이크 뻥 터지면서. 옴 나앗. 간만에 너무 웃겨가지고. 왜 이런일해. 그니까 그 돌의 문제인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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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거야? 자기들이 방 규타해놓고?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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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나? 어? 저같아도. 저런 상황에서는 일어났다. 저렇게 말할거같아요. 왜냐면 정체를 들키면 안되잖아. 힘을 숨기고 빨리 안전한대로 도망가요. 하하하하. 못된 생각만. 그러니깐 그 돌을 집으면. 어떤 몸에 욕망이나 이런 그런 사악함이 강해지나봐요. 욕구가 강해지는거죠.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는 클로드입니다. 도를 그냥 다 깨두시면 되겠군요. 전투가 아니 여운이 너무 깊었어요. 대량 구타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제대로 팀플 되면은 뭐 그냥 사정없이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사정없이 밟을 거 아니에요. 보스를 그래서 저는 턴제가 싫어요. 턴제는 저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다 구해낼거에요. 레나도 많이 이뻐졌어요. 예전에 배우면. 엘란은 완전히 기억을 잃게 되는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욕구를 잃게 하는게 아니라. 보스만은 저쪽 마을에 있는 그 자녀를 둘 두고 있는 홀로 아이 둘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근데 그 아빠가 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던 거죠. 근데 그 아빠가 알고 보니까 이 엘런이 시켜가지고 재단을 만들고 있었대요. 어느 순간부터 클로드가 입고 있는 이상한 복장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요. 기분이 고조된다? 방사능인가? 오 그런 충족감. 재밌네요. 어쨌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돌을 파괴해야 될 없애야될 명분이 좀 명확한거죠. 누군가가 계속 끊임없이 돌에 이렇게 소위 관염이라고 합시다. 관염돼가지고 변하고 막 기상은 지고 막 또라이 되고 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몬스터들이 그 돌 근처에 있는 몬스터들이 굉장히 광폭해지는거죠. 본능적으로 굉장히 막 공격을 계속하고 잔인하대.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어쨌든 앨런을 용서해주는 레나입니다. 하지만 클로드는 쌓인게 많죠. 같이 같이 너가웃 됐으니깐 레나이 요만한 년 하하하하 어쨌든 뭐 부자니깐 잘 풀어내면 되겠죠. 어머니가 이렇게 미인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머니 일러가 나오지 않아요. 총장입니다. 레지스 그래픽을 잘 뽑았어요. 사물이나 이런 배경 근데 원작은 탑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원작도 사실 3D를 찍어서 만든건 맞지만 시야이동이나 이런건 안됐었거든요. 그리고 탑뷰니깐 지금은 이게 보면 쿼터뷰라고 해서 대각방향으로 잡혀있잖아요. 근데 그때 원작은 탑뷰입니다. 그냥 직선으로 그렇게 돼있어서 요건 조금 다른 느낌이 확 들어요. 음... 이제 돌을 부수러 가는 원장대가 형성될 것 같죠? 호서로 글러브 같은 돌 레나는 이상하린만큼 사명감이 있어요. 레나는 이상하린만큼 사명감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용사를 발견했을 때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가 그 책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였던거잖아요. 그걸 못한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책하고 실망하고 막 이랬던건데 쿨로도는 레이저건을 왜 안들고 오고 총알이 다 떨어졌나? 또 칼들고 와서 뭐 바닥에 누워버립니다. 아... 이제 막... 으으으으으으 시킵니다. 사실 촌장이 좀 시키고 싶어 했어요. 처음부터 뭐 용사든 아니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어떻게든 약간... 누구든 걸리면 일단 시킬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NPC를 기다리고 있었던거야. 어... 무조건 부려먹겠다고 노인도 봐라? 어... 나이 먹고 얍사반만 생겼어요. 그럼 지금 앨런을 구한건 레나입니다. 레나가 지금 후려친거고 클로드는 레나 를 구한거 뿐입니다. 앨런을 주워팬거는 레나 라고요. 자 갑자기 해본답니다. 낚였습니다. 아주 좋아하죠 레지스. 오예 아... 아... 그죠. 그 소서로 글러브를 조사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서로 글러브가 가진 힘을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타고 지구에서 타고 온 우주선에 대한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긴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게 제가 이 그 스타워션 세컨드 스토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일반적인 용사문에 접근해서 좀 많이 다른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트렌드에 더 맞는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그냥 내가 이 세계로 왔는데 이 세계에서 내가 돌아갈 길을 찾기 위해선 마왕을 죽여야돼 뭐 이런 시기에 가까워요. 그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시대를 많이 앞서간 어떤 연출이었어요. 왜냐면 그전에 RPG들은 정극에 가깝습니다. 용사문이죠. 물론 그 안에 뭐 파이널 판타지 4나 이런거 보면은 배신이나 이런것도 있고 막 이렇게 정치적 어떤 상황들 이런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그 정극이라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연극같은 거식으로 해서 선과 악이 뚜렷한 형태가 목표가 뚜렷한 그런 형태의 게임에 가깝거든요. 근데 심지어 테일즈 시리즈도 그렇죠. 근데 이 스타워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현실적인 측면들이 많아요. 의외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봐도 그렇게 유치하지가 않아요. 스토리가. 본인이 용사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본인은 돌아가야 될 지구라는 형성이 있고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자기도 어쨌든 생존을 위한 어떤 거에서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과 충돌하고 무지치고 막 이러는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드라마가 굉장히 괜찮아요. 사실은 뭐 그때 당시에는 게임을 진짜 오리지널 지우기 때문에 놀랐죠. 왜냐면 그때 당시 공략집이나 이런걸 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어요. 그 VGL이라고 있었어요. VGL. 그 VGL 지금 사이트 없죠. 근데 그 VGL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PDF 파일로 공략집을 팔았어요. 공략집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서 이렇게 공략집을 볼 수 있는 지금은 이제 뭐 그런게 대부분 이제 뭐 거의 무료적 같은 정보로 뿌려있지만 그때 당시 VGL은 공략집을 그렇게 PDF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뭐 일본어 이런거 해갖고 막 다 알아볼 수도 있게 해주고 해갖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비쌌어요. 몇갠 샀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거를 즐길 때 이제 그걸로는 못 보고 제가 잡지채액의 어떤 얘기는 봤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제가 한참 지났다가 스타워션 신작 나왔어요. 디바인포스였나요? 저거 아마 찍먹도 했을건데요. 디바인포스 나왔을 때 앞전 작품들을 좀 보려고 정보를 찾고 있는 도중에 위키트리에 들어가서 이제 이 작품의 정보를 본거에요. 야 고백신이야? 남자가 당황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알게 됐었죠. 어허이 등이 깨는 뭐있네. 들어가! 지금 지금 고백하는 타이밍이 지금 애가 놀래갖고 지금 도망가지 않습니까?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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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뉴스 헝 헝 헝 헝 헝 헝 헤 1890 silicon 헝 헝 헝 엄마 나 집 나가라는 얘기 인제 하나요? 역시 어려움말은 돌려서 한거죠 아머 정말이니? 어려워 나도 크로우드와 같이 가고 싶어 할렘이가 레벨을 하러 간답니다 두둥 이름만 보면 웨스터 잖아요 이름만 보면 저런 외모가 생각이 안나고 웨스터 아저씨랑 삼촌이 느껴지는 요런 캐릭터들 요새는 좀 보기 드물죠 요새 여성 캐릭터들은 너무 당차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부수러 갑니다 한 장 두 장 이 뇌이네 약간 눈치 없는 뇌인데 또 얘기를 못했어요 무슨 가출 청소년도 아니고 뭐만 하면 자꾸 숲으로 뛰어갑니다 숲으로 뛰어갑니다 숲에 가서 주먹질을 하려고 그런건가요 몬스터들을 상대로 부수러 갑니다 그쵸 못가죠 아 그래픽 잘되있어요 아주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아뇨 부수러 갑니다 부수러 갑니다 부수러 갑니다 이거 원작 근데 도트는 원작과 거의 비슷해요 당연히 안되죠 아무리 기술 발전해도 그게 되겠나요 행성가는 갔어 아 남자는 표정보수 이런 형식적인 얘기가 조금 신선한거 같아요 요즘에는 뭐 그런거 없잖아요 그냥 때로 부수러 갑니다 아 뭐 다 죽인겁니다 마왕이고 뭐 걸리면 그냥 아웃이예요 이런 고민 좋다 근데 이제 이런 이런 약간 클래식한 접근 이런게 이제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엔 너무 신선하지 않았을까 어? 이유가 따로 있다고? 놀랬어요 뭐 아까 나왔던 얘기잖아요 내가 한참 떠들고 있을때 지나간 얘기죠 주원아이 사실 이 아이도 뭐 별에서 데리고 온 아이 뭐 이런식 농담입니다 실제는 그 스토리를 직접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꽤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이게 3편하고 4편지 이후의 얘기에서도 영향을 끼쳐요 흥미진진 모든 시작은 펜턴트죠 사실 그 돌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세계관의 어떤 배경같은 느낌에 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역시 난다보 철이 조금 괜찮겠네 역시 난다를 처리 좀 등장했냐 오 그죠 그리고 왜 저렇게 주먹이 센지 그것도 알아내야겠습니다 왜 생긴건 마법사인데 다짜고짜 주먹질이죠 그것도 너클샷을 남자도 버티지 못했는데 너클샷으로 때려 죽여버리려 엄청나 파워 그게 알고싶어요 비정은 아주 각오가 단단한 출정책이네요 출사표고 멋지군요 성우 대사도 이 성우 오리지널 버전하고 오리지널까지는 아닙니다 오리지널에는 음성이 들어있지 않아요 전투신로에는 PSP로 인식됐던 버전에 음성이 추가되는데 그 버전하고 새로완전 다시 녹음한 버전하고 요런식으로 해서 총 3개의 음성을 선택할 수 있어요 초반에 게임 진행하실때 약간 원래 그 양양한 느낌이 느끼고싶으면 원래꺼의 그걸 선택하시면 되고 조금 그래도 조금 조금 요즘 느낌이 더 나는 보이스를 선택하고싶으면 최신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옵션도 잘 되어있으니까 고런 부분들 잘 확인하셔가지고 즐겨주시면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어느새 수다라에 있는 찍먹플레이 세컨드스토리 벌써 50분이나 했어요 50분 동안 너무 재밌게 하고있어요 혼자 떠들어서 재밌는건 아니겠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흐흨 워뻏이 갓내기 어 워펀걸이죠 워펀걸 이 정도면 흇흫 기본적으로는 초반 튜토리얼 둘이 이렇게 해서 파티까지 가는데는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촌장은 빨리 보내려고 합니다. 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가면서 이제 다 구타하면서 레벨업 좀 해야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사실 IPG 특히 이제 약간 다시 이렇게 리부트나 아니면은 리메이크 아니면 리마스터 버전 형태로 게임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그런 게임들을 제가 직접 플레이한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그 초반에 이렇게 만들어진 느낌 하나만으로는 이 게임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게임처럼 뭐 이렇게 좀 놀아야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대에 비해서 어... 아...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파이널 판타지 픽셀 리마스터구 practicing 같은 경우도 다동이나 이런건 굉장히 좆고 그래픽도 좋고 하는데 뭐 어쨌든 뭐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 이 게임은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한 완전체에 가까워요. 빠르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배경 그래픽이 너무 화사해서 좋아요 굉장히 성의 있게 만든 깡패 집단입니다 깡패 집단 주워 패고 다니는 집단이에요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전투의 어떤 상쾌함은 제가 지금 플레이하는 것만 봐도 충분히 느껴지실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캐릭터가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와 이야 저 친구도 사정없이 패는 친구였네요 하지만 저는 원펀맨이 더 좋습니다 원펑걸입니다 방귀 좀 잠깐 볼까 에이 다른 회복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맞질 않아요 플러스에서 구강님을 만나요 이게 이제 힌트예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자 플로드 연방 은하 연방의 장범 굿 레더하머 1도 없고 머리 없고 좁고 액세서리는 차야겠죠 앵클립 어 방어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상한 장식 뭐야 이거 효과 없대요 분명히 저거 뭐가 있을거야 음 회피에 도움되는 거는 일단 요렇게 일단 요정도 차고 갑니다 빰빠라바밤 빰빠라밤 빰빰 다 죽이러 간다 여기 그래픽도 좋고 전체적으로 참 프레임도 좋고 게임 군더덩이가 별로 없어요 참 오랜만인데 이런 게임 참 오랜만이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투 보십쇼 그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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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차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다 죽이고 뭉개고 다니고 보물상자는 다 내꺼 할 수 있는 정말 오랜만에 아주 기분좋게 즐길 수 있는 RPG인 거 같아요 빠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정도면은 마을에서 살인마 두명을 밖에다가 꺼내놓은 셈입니다 야 그래픽 좋네 어우 누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라고? 지금 시비건우? 야 4명씩 몰려와라 쩔쩔하게 2명 따위 필요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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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우 어우 시원해 어떡해 일단 목적지까지 가면서 오늘 수다가 있는 찍먹플레이를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자구요 그 스타워션 세컨드스토리 R 플레이스테이션5도 있지만 PC판도 있습니다 대신 PC판은 출시하는데가 좀 달라요 그 플레이스테이션판은 그 간단히 남고 엔터테인먼트 코리아구요 그 다음에 PC판은 H2 인터랙티브입니다 로봇카 로봇시티 출시한 곳이죠 그래서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워낙 콘솔이나 이쪽으로도 베이스가 잘되있고 죄송합니다 그 진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아서 뭐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가 볼 땐 최적화 문제나 이런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 꽉 뒤에 있는데 아 이 마을이 이렇게 표시되는구나 꼽혀서 한번 마짱 한번 뜨죠 아 쓸데없이 이렇게 내가 백허택 당하는 이런 일은 없어 너무 좋네 가서 그냥 가서 그냥 흐흐흐 안멸해 그냥 당렬 웜펜걸 스킬이나 이런거는 자동으로 써지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 조금 어렵지 않나 이거 자동이나 이렇게 좀 편리한거 없나 이렇게 하는데 옵션에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 조작해서 패는 재미가 더 좋아요 아까 봤잖아 확 확실하게 막 뚜룩뚜고 그냥 머리부터 갈겨버리네 임마 나오면 그냥 뛰어가서 그냥 발걸음 될게 야 백허택 야 너 니가 저거 먹어 이거 내꺼야 재미있어요 원작은 전투가 조금 요거보다는 조금 느려요 그리고 공격 버튼을 누르면은 약간 대시하듯이 막 날아가서 이렇게 치고 하는 그런 식이 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느낌하고 좀 다른데 여기는 좀 정리가 좀 더 된 것 같아요 한 명씩 오면 죽는다니까 아주 마음에 드는 게임입니다 아마 요것도 제가 기회가 되면 아마 조금 진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생방으로도 한번 좀 달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유쾌하게 떠들면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고 싶네요 그 정도로 게임이 잘 나왔습니다 이게 닌텐도 스위치판이 얼마나 조금 헷갈리는데 만약에 나왔다면 요런 거는 가지고 다니면서 재밌게 즐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은 스위치판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프라이빗 액션 화났어요 어? 프라이빗 액션 뭐죠? 요렇게 아 이제 저기 누가 가서 서로서로 뭘 하고 하는 거군요 자 일단 그리고 퀘스트 미니맵이 원래 없는데 이미 이제 요기서는 새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길 가서 목적지를 하거나 아니면 던전 같은 데 들어가서 싹 털어도 됩니다 지금 죽이러 갑니다 기다려라 다 죽여버릴 테다 웜폰 소원이가 왔다 예 나 17살 아무도 나는 못말려 걸리면 다 죽습니다 너 자동 센적이 나오려나 자 빼고태 필요없어요 그왜 너무 센데 얜 왜 이렇게 센거야 게임이 좀 쉽네요 초반은 어? 아까 원래 왔던 아까 그쪽인가? 포기하면 여기가 상관이 없었는데? 그쵸? 어쨌든 요것도 기회가 되면 같이 상방을 하면서 좀 즐겨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엔딩? 엔딩까진 꽤 걸립니다 이 콘텐츠가... 어? 아 그러네 왔던 곳이네 그쵸? 돌아갑니다 어쩐지 저기 똑같더라 요쪽 끝에만 한번 가보면 알아요 보물상자가 열려있으면은... 그쵸? 에헤이 나 바보지댓네 가자! 얘들은 시시해서 싸울 가치가 없어요 시시한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정말 강한 자를 찾아서... 아까처럼 보스 두들겨 패대 너무 기분좋았어요 나와! 얘가 없어 소녀는 질주한다 중2병 예아 아 그래픽도... 눈이 좋아지는 기분이에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만... 도전게임은 좀 다시 돌려준다면은 저는 정말... 아낌없이 돈을 쓰겠어요 여러분도 진짜 이 게임만큼은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즐겨보시는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일단... 이제 세이브를 해야되니까 일단... 미안하지만 마을로 다시 가서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또 긴 시간 좋아 열심히 소다 떨어지는걸 들어주신 시청해주시고 계시는 지금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찍먹, 탱방, 공략, 영상 등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